여기 건물이 전자 옆에 있는 황토방하고 찜질방하고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체가 있고 저거는 뭘까요? 저거는 옛날에 커플룸 편천할 적에 커플룸으로 사용했는데 뒤에는 그냥 난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비어있은지 한참 됐을까요? 네 좀 됐죠 그러면 저걸 수리를 좀 하면 사용이 가능할까요? 네 가능하죠 아 멋있구나 여기가 올렸던 날도 미세먼지가 조금 심한 날인데 바람이 시원한 것이 좋네요 그쵸? 공기는 깨끗하죠? 공기는 대한민국에서 한 두 번쯤 갈 겁니다 공기하고 물하고 지금 물은 여기 상수도가 들어와 있을까요? 상수도는 안 들어왔고 지하수 간장을